0425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스바이오매드입니다. 한스바이오매드의 테마는 의료기기. 가. 있습니다. 한스바이오매드. 은. 는 동사는 1999년 설립되어 인체 이식용 피부와 뼈 이식제 및 실리콘 제품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2009년에 코스닥 시장의 상장함 1999년까지 수입에 의존하였던 인체 동종 피부를 키이스트와의 기술 개발을 통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상용화에 성공하였으며 국내 최초의 무세포진피 조직인 슈어덤을 생산 연결대상 종속법인으로 의료용품 관련 국내 및 해외법인 12개사를 보유함. 기업 개요 대시 인체 이식용 피부와 뼈 이식제 및 실리콘 제품 등의 제조와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아시아 최초로 인체 피부 및 뼈 이식제 제품과 실리콘 제품 상용화 성공 대시 병원 및 대리점 등의 유통망을 통해 피부 이식 및 복원을 위한 피부 이식제와 인체 삽입 및 창상 피복제인 실리콘 소재 제품, 뼈 이식 제품 등을 공급하고 있음. 대시 2015년 인공유방 보현물이 국내 식약처로부터 승인 허가를 받아 bns 매드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년 실리콘겔 인공유방 제품이 중국 식약청의 판매 승인을 받음. 대시 실리콘 소재 제품의 판매 감소에도 뼈 이식 및 피부 이식 제품 판매 증가한 가운데 주력 의료기기 수주 역시 증가하며 전년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의원가 구조 개선과 개발비 지급 수수료 등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 전년동기 대비 흑자전환 이자 비용 및 잡손실 증가 지분법 손실 및 법인세 기록에도 순이익도 흑자전환 대시 병 슬래시 의원의 내원 확대로 pv식제와 뼈 이식제 매출 증가가 기대되는 가운데 민트리프트와 벨라셀 hd의 매출 확대 중국 합자회사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0월 31일 기준 장마감. 한스 바이오매드의 시가 총액은 954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한스 바이오매드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798위입니다. 한스 바이오매드의 상장 주식수는 110만 2천9백여든 한 주입니다. 한스 바이오매드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한스 바이오매드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1.5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8.8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81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440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3.6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02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와 bps는 각각 2.17배 435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26번지억원, 마이너스 34억원, 마이너스 198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95번지억원, 마이너스 182억원, 마이너스 221억원입니다. 한스 바이오매드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72번지 05%사인이고 유보율은 820.09%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93.61이며 전일 대비해서 25.21 더하기 1.21%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5.33이며 전일 대비해서 7.70 더하기 1.12%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스 바이오매드의 2022년 10월 3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9,44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9,600원보다 16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9,67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스 바이오매드의 종가는 9,440원이며 주가가 한스 바이오매드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스 바이오매드의 종가는 9,440원이며 주가가 한스 바이오매드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6%입니다. 금일 한스 바이오매드는 거래량 19,212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82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의 세 증권에서 9,465주, 키움증권에서 3,769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1,938주, 노무라에서 1,700일 흔세주, 메리츠에서 71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5,6503주, 미래의 세 증권에서 3,4901주, 키움증권에서 2,966주, 하나증권에서 1,6502주, 한국증권에서 1,60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253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의료기기 관련 주 한스 바이오매드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주식하십시오